한글자막 by 한효정 레드카펫 출발 청년 남원역의 안지환 배우 정분역의 나하나 배우 그리고 박보건 배우가 레드카펫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매시즌 관객들에게 따뜻한 힐링을 선사한 렛미플라이는 이번에도 배우들의 여령과 함께 대학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선 브라운관에서 활동하던 박보건 배우가 뮤지컬 배우로서 데뷔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세 배우는 오늘 각각 남자 조연상, 여자 조연상, 남자 신인상 세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속세의 묵은 때가 벌써부터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노란 달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앞에 보시고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뮤지컬 렛미플라이 팀입니다 정말 따뜻한 작품으로 소문... 역시 프로다우십니다 그냥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왼쪽 봐주시고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렛미플라이라는 작품이 정말 따뜻한 만큼 남원이와 정분이가 이렇게 함께 들어오는 게 굉장히 또 따뜻한 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우리 박보건 배우님께 먼저 질문 여쭙겠습니다 뮤지컬 무대에 처음 올라가게 되셨고 그리고 또 처음 노미네이트 되셨고 또 처음으로 지방 공연도 가게 되셨고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기억될 것 같으세요? 보건남원의 선택은 다 행복했습니다 아 후회 없이 행복하고 모든 남원의 선택은 행복했다 맞습니다 혹시 그 지방 공연을 다니실 때 좀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같이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또 배우님들과 맛집 투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맛있는 걸 또 찾아 다니셨군요 공연도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맙습니다 우회도 돈독하게 쌓은 지방 공연 다니신 것 같습니다 또 옆에 계신 나하나 배우님과 안재환 배우님은 또 트라이아웃 때부터 계속해서 렛미플라이라는 작품에 참여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또 오늘 조연상 후보로도 각각 노미네이트 되셨어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나하나 배우님 네 일단 렛미플라이 팀이 많이 후보에 노미네이트 돼서 일단 그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요 렛미플라이란 작품이 그 자체만으로도 선물인데 이렇게 노미네이트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의상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분이 색깔로 입었어요 아 보통 이제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상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또 안재환 배우님 또 소감 궁금합니다 저는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너무 사실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즐기고 재밌게 하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안재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작품으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렛미플라이가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 할 때마다 항상 위로받곤 합니다 아 혹시 복원 배우님 어떠세요? 이 작품을 하면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는지 관객분들께 또 어떤 위로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지완 배우님과 똑같은 마음인데요 일단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선택을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할 수 있는 마음가짐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행복도 내가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또 얻어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남원이로서 정분이로서 서로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박복원 배우님부터 응원 정분아 한번 이제 정분이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남원으로서요? 남원으로서 보검 남원으로서 하나정분과 지완 남원이 오늘 꼭 수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정분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분이 대사 중에 어서가 너는 날아가가 있는데 보검이와 지완이가 헐헐헐 날아갔으면 좋은 곳으로 헐헐 더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날개옷을 입고 헐헐 날아가면 좋겠다 또 안재환 배우님 저는 세상은 변해가 라는 노래에서 세상은 변해가 불가능한 건 없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이 순간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불가능한 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따뜻함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세 분의 수상 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연상 부문 후보분들을 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배우는 오늘 각각 남자 조연상 여자 조연상 남자 신인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속세 묵은 때가 벌써부터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노란 달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앞에 보시고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뮤지컬 렛 미 플라이 팀입니다 정말 따뜻한 작품으로 소문 역시 프로다우십니다 그냥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왼쪽 봐주시고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렛 미 플라이라는 작품이 정말 따뜻한 만큼 남원이와 정분이가 이렇게 함께 들어오는 게 굉장히 또 따뜻한 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우리 박보건 배우님께 먼저 질문 여쭙겠습니다 아니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따뜻함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세 분의 수상 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연상 부문 후보분들을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